최정은라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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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넷, 넷. 할발루 노트빙이 10번 하고. 할발루 노트빙이 10번 진행했어. 근데 왜 왔지? 1, 2, 3, 4! 1, 2, 3, 4! 1, 2, 3, 4! 1, 2, 3, 4! 1, 2, 3, 4! 1, 2, 3, 4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, 2, 3, 4! 1, 2, 3, 4! 넌 어디야? 2, 3, 4! 2, 3, 4! 2, 3, 4! 몇 번 쳐? 8번 좋은 태자야. 성공하지마. 오! 나와 나한테? 와 이거 올래? 동생 찍었어요 영화? 어디요? 동생 영화가 아니지? 영화 하고 있어요. 야 영화야. 동생 폼 너랑 똑같은데? 와 이 영화랑 폼 똑같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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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한다. 오! 오! 되게 잘 잘해 줬어요. 되게 해줘. 아 진짜 좋아요. 포즈 한 사람 없냐? 야 배트캐치 해본 사람이 있잖아. 유찬아 너 포수 있잖아. 야 포수가 없더라 어떡하냐? 첫 학교 때 뭐. 제 집 놔두겠다. 제 포수가 있어요. 유찬아. 이 체계가 딱 포수다. 포수. 포수하고 달래? 체계 내야 할게. 포수요? 포수 좋아? 의자 왔다. 역시 히어로를 딱 제때 등장하네요. 4학년. 4학년? 4학년? 4학년. 알았어. 의정 보고. 애들. 야 우리 우선 몸 풀었어? 네. 패치볼 했어? 네. 잘 먹자. 잘 먹자. 잘 먹자. 나 앞으로 튀어나온다. 튀어나온다. 엉덩이를 좀 풀어야 돼. 엉덩이로. 엉덩이로. 엉덩이 해봐. 엉덩이 해봐. 튜어 나와서. 그렇지. 좋았어. 공을 잘 잡아야 돼. 네. 공을 잘 잡아야 돼. 예. 공이 다 정신으로 정신으로. 오 좋아. 아프지 말고. 예. 근데 너희들은 밥을 잘 먹고 잠을 많이 자야 돼, 알았지? 네! 핸드폰 보지 말고 겁나 빠지니까 알았지? 네! 자, 수고했어! 배팅 이제 쉬다가 배팅 내서 바로 가자 네! 악션! 잘생겼어요! 잘생기셨어요? 네! 아, 진짜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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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송을 다 내려야 돼! 왜 패인다! 헷갈려요! 뭐 여기서 언니가 기다리래! 알겠어? 네! 여기서 바로 사진 찍을 수 있어? 네! 알겠지? 두 바퀴야? 여기서 조금 천천히 쳐줬으면 하는 사람 없어? 어디 있어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, 두 바퀴야? 오케이 다행히나 오케이 옳지, 콜이 좋아 옳지, 콜이 좋아 옳지 좋네? 진짜 고마워 원해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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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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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형! 저 태어날 때부터 부산 팬이었습니다 저는 부산 팬이 아니에요? 어, 뭐죠? 어, 그 앞에 잘생겼습니다 아, 뭐죠? 잘생겼습니다 다 잘생겼다고 해서 한 바퀴 사진 두 바퀴 장갑 어, 누가? 너희들이 안 될 거 같아서 말하는 거야 에ei! 완전 홈DER!!! 열풀ipp정 막아! 막아! 왜 하는 Sid?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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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~~ 어떡하냐 다시 그러면 너네들이 점프 열게 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을게 점프 열게 여기도 Sale 사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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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바퀴 더 하면 장갑이야! 한 바퀴 더 하면 장갑이야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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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다! 안 좋다! 아! 유지 씨! 야 요즘 어느 초등학교가 제일 잘해? 백만! 너네가 백만이 혹시? 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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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사진! 사진! 아 맞다 사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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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보여! 조이해! 야! 우리 이거 하잖아! 안타치로 조이하자! 하나 둘 셋! 파이팅! 파이팅! 하나! 열심히 해! 다쳐오니까 어떠세요? 확실히 떡잎이 남다른 애들이 한 명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명 정도 본 것 같아요?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봤어요 네 괜찮은데? 좋은데? 잘하는데? 공 띄워줄 테니까 홀 큰 사람이 잡는 거예요 공 띄워줄 테니까 야야야 너는 왜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! 정말 쉽지 않고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잘 가르치시네 저는 아직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두산대는 몇 명 있죠? 없어?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지금 두산 두산 몇 명이야 두산대 두산 여기 말 잘해야 돼 지금 두산에서 TV하는 거예요 저 두산 팬이에요! 저 두산 때문에 삽니다 이제 카메라 당겼으니까 못 받고 알지? 저 엔시 팬이에요 엔시 팬이야? 저는 랜더스 팬입니다 어? 갑자기 솔직하게 다 나오는데? 저 기아 팬입니다 LG 유치할 때부터 두산이었어요 기아 팬이라서 아까 아 오늘부터 바꾼다 했나? 네 어 그치? 아 여기서 말해 이제 여기 명찰 다 있어 지금 알지? 네 네 아니 절까지 왜 하셨어요? 아 이제 두산이다 이제 뼛속까지 두산이야 베어스 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 나와요 저기 나와요 저기 나와요 베어스 팀 우영한 팀 우영한 팀 우영한 팀 아 진짜 맞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웅이? 왼손잡이네 정원어가 있다가 좋은 건이 particular 하고 싶은 말 있어? 베어스 팀 구독해? 네 아 진짜? MATT 20만 중 한 명이야? 네 공짜다 이거 티스테이션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? 구독하네 한마디 해 베어스 팀 네 이게 나올거야 유튜브에 항상 잘 보고 있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십시오 들었어요? 네 좋은 영상 많이 올려달라잖아 애들도 애들이 말하는 게 찐이라고 이거 베어스티비니까 말하고 싶은 거 있음 해 김말이 씨 양석한 선수 잘생겼어요 저 양석한 선수 팬이에요 유니폼 마킹도 있어요 야구를 할 줄 아네 사회생활 베어스티비 좋은 영상 얘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란 말이야 하나 둘 셋 같이 할까요?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너가 좀 아래 아래 여기 야구장 날라가게 소리질러 하나 둘 셋 연구팀 지명 되면 지면되면 째지지. 무화고지 마구지 받아였네. 축하해서. 진짜로? 진짜예요? 살리면 깔끔이야. 무화고지. 기어진다. 무화고지. 기어진다. 무화고지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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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다. 지연이 걸렸으니까. 그래도 지연이 걸렸으니까. 벌칙 한번 해야 될까요? 두산 화이팅. 두산 화이팅. 두산 화이팅. 쌍자 화이팅. 첫 출석. 스팟! 수은 씨. 그대한 더 거리가 30cm라고? Scalp 14였는데. 13.5. 13.5라고? 이제 막 던지는구나. 이제 거의 애들 진짜 에버랜드 왔구나. 영원히 형 한 방에 맞춘다. 이거는 자신감으로 던지는 거야. 기세로 던지는 거야. 남자는 자신감. 기스의 자신감으로 그 글럭을 가지고 봐. 너 가져. 형, 여기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여기도 한 번 하자. 얘들아, 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한 번 할래? 네. 무궁화 꽃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야구 안 가르쳐 홍건희 감독 관문이 자꾸 무궁화꽃 짚어주는 거 안 하죠. 선수한테 뭐 하고 싶었던 말, 질문했던 거 궁금했던 거 어디서? 어떻게 해야지 볼이 빨라져요. 무궁화꽃 짚어주는 거 많이 하죠. 하체 단련. 오르간트 말했네요. 기숙무로 말해주게 그러면. 기숙무를 할 때 가까운 거리를 하더라도 직구를 딱 잡고 올바르게 일단 공채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시합 때도 항상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공이랑 손이랑 감각을 잘 느끼면서 어릴 때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힘이 붙었을 때 그게 좀 더 공의 말을. 이렇게 기약 많이 커요. 많이 먹으면 되지.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면은. 잠 많이 자서 갑자기 헛꽃어. 베어스티비 두 번째 몇 명이네. 이거 베어스티비 나오나 이거. 몇 명이냐? 구독했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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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형은 동생이지. 네. 네. 베어스티비에서 인사해 베어스티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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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학년이야. 6학년. 6학년? 동생, 너 동생아 옆을 띄우는데 너 닮아가지고 맨 뒤에 있대. 야, 너랑 똑같이 다진다고 그랬는데. 영아 너 그 야구한다고 동생이 왔어? 어, 대박. 양석이라고 있잖아. 팬이랍니다. 제 팬이랍니다. 공부하는 건, 구한 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